우리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뛰세요! 오! 주인공! 오! 한 번 쭉 당겨주세요. 오! 빨라요. 오! 좋습니다. 경기장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완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통하시기 할 때는 너무 빨라가지고 오! 달뻔했어. 잠시만 해볼까요? 사장님의 컨트롤 좀 볼까요? 감사합니다. 오! 12분째 먹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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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오! 잘 가르쳐. 오! 잘 가르쳐. 와! 잘 먹어요. 조종이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세븐픽셀. 그리고 이건 마드. 마드인데 바디. 제 거 마드입니다. 제 회사 마드. 대회는 EMB. LC 레이싱. 오! 옷을 많이 하셨네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아이 생각하시고요. 자! 수령기가 얘가... 얘가 이쪽이고 떨어질 뻔했죠? 이쪽이 이렇게. 자!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멋져요. 자! 일부위부 나눠서 할게요. 짜잔! 짜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안쪽에 약간 커피숍 할 수 있어요. 커피숍. 자! 커피숍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숍처럼 되어 있고요.